제 21회 한국어 능력시험 듣기 중급 아래 1번부터 30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질문에 맞는 답을 쓰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다음을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1번 무거워 보이는데 그 짐을 좀 받아들일까요? 네, 고맙습니다. 무거워 보이는데 그 짐을 좀 받아들일까요? 네, 고맙습니다. 2번 오랜만에 등산을 해서 그런지 힘드네요. 정상까지 얼마나 남았어요? 30분 정도는 더 가야 돼요. 잠시 쉬었다 가요. 자, 이 물도 좀 드시고요. 다시 들으십시오. 오랜만에 등산을 해서 그런지 힘드네요. 정상까지 얼마나 남았어요? 30분 정도는 더 가야 돼요. 잠시 쉬었다 가요. 자, 이 물도 좀 드시고요.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을 고르십시오. 3번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요? 요즘 인기 있는 책인데 재미있어요. 미진 씨도 읽어볼래요? 다시 들으십시오.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요? 요즘 인기 있는 책인데 재미있어요. 미진 씨도 읽어볼래요? 이사 간 집은 다 정리됐어요? 네, 거의 다 끝났어요. 참, 이번 주말에 집들이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올 수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사 간 집은 다 정리됐어요? 네, 거의 다 끝났어요. 참, 이번 주말에 집들이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올 수 있어요? 이 대리, 어머니는 좀 어떠세요? 덕분에 좋아지셔서 내일 퇴원하실 것 같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 대리, 어머니는 좀 어떠세요? 덕분에 좋아지셔서 내일 퇴원하실 것 같아요. 이번 설날에 길이 막혀서 고향에 다녀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저도요. 고향에서 부모님하고 보낸 시간보다 차 안에서 보낸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고향에서 부모님하고 보낸 시간보다 차 안에서 보낸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다음은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7번 이 영화 정말 재미있었지? 마지막에 여자 배우가 배에서 남자를 향해 큰 소리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장면은 잊을 수가 없었어. 여자 주인공이 남자 친구하고 눈밭에 누워서 음악을 듣는 모습이 더 좋았던 것 같아. 다시 들으십시오. 이 영화 정말 재미있었지? 이 영화 정말 재미있었지? 이 영화까지 슬금슬금 이동을 시작합니다. 치타는 최대한 먹이 가까운 곳까지 몸을 숨기고 가다가 빠른 속도로 달려가 먹이를 잡습니다. 치타가 빨리는 달려도 쉽게 지치기 때문에 이렇게 먹이 가까이로 가는 것이죠. 다시 들으십시오. 저기 저 풀숲에 치타 한 마리가 있군요. 사냥할 먹이를 발견했는지 슬금슬금 이동을 시작합니다. 치타는 최대한 먹이 가까운 곳까지 몸을 숨기고 가다가 빠른 속도로 달려가 먹이를 잡습니다. 치타가 빨리는 달려도 쉽게 지치기 때문에 이렇게 먹이 가까이로 가는 것이죠. 9번 겨울철이 되면 가끔 다른 사람과 몸을 부딪히거나 자동차 문을 열 때 전기가 올라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요. 바로 정전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전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강한 정전기 때문에 피부에 화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전기가 나는 손으로 전자 제품을 만질 경우에는 자칫 제품에 불이 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다시 들으십시오. 겨울철이 되면 가끔 다른 사람과 몸을 부딪히거나 자동차 문을 열 때 전기가 올라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요. 바로 정전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전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강한 정전기 때문에 피부에 화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전기가 나는 손으로 전자 제품을 만질 경우에는 자칫 제품에 불이 날 수도 있다고 하네요. 10번 어제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교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이후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사고 방지를 위한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를 통해 각 학교의 조리실과 음식 재료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는 등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보건 당국은 각 학교의 위생 관리 상태를 파악하여 위생 상태가 불량한 학교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한다고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어제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교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이후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사고 방지를 위한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를 통해 각 학교의 조리실과 음식 재료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는 등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보건 당국은 각 학교의 위생 관리 상태를 파악하여 위생 상태가 불량한 학교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한다고 합니다. 다음을 듣고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여보, 이 외투 말이야. 냄새가 좀 나는데 향수를 한번 뿌려볼까? 향수를 뿌리면 냄새가 섞여서 이상할걸요? 잡지에서 봤는데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하루쯤 걸어두면 냄새가 없어진대요. 아니면 샤워한 후에 욕실에 걸어두는 것도 좋대요. 수증기가 마르면서 옷에 뱀 냄새도 함께 공기 중으로 날아간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들으십시오. 여보, 이 외투 말이야. 냄새가 좀 나는데 향수를 한번 뿌려볼까? 향수를 뿌리면 냄새가 섞여서 이상할걸요? 잡지에서 봤는데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하루쯤 걸어두면 냄새가 없어진대요. 아니면 샤워한 후에 욕실에 걸어두는 것도 좋대요. 수증기가 마르면서 옷에 뱀 냄새도 함께 공기 중으로 날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수증기가 마르면서 옷에 뱀 냄새도 함께 공기 중으로 날아간다고 하더라고요. 12번 다음은 교내에서 열리는 강연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시 본교 대강당에서 한국기업 면접 담당자 이영진 이사의 초청 강연이 열립니다. 이번 강연회는 성공적인 면접이라는 주제로 실제 면접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선착순 500명만 들을 수 있으니 관심 있는 학생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다음은 교내에서 열리는 강연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시 본교 대강당에서 한국기업 면접 담당자 이영진 이사의 초청 강연이 열립니다. 이번 강연회는 성공적인 면접이라는 주제로 실제 면접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선착순 500명만 들을 수 있으니 관심 있는 학생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3번 걷기 운동하면 특별한 방법 없이 걷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요. 제대로 된 방법과 자세로 걷지 않으면 운동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걸을 때는 평소보다 약간 빠른 속도로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발 뒤꿈치 발바닥 발가락의 순으로 땅에 닿아야 합니다. 고개는 약간 들고 눈은 15미터 앞을 봅니다. 허리는 똑바로 펴고 양팔을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드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걷기 운동하면 특별한 방법 없이 걷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요. 제대로 된 방법과 자세로 걷지 않으면 운동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걸을 때는 평소보다 약간 빠른 속도로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발 뒤꿈치 발바닥 발가락의 순으로 땅에 닿아야 합니다. 고개는 약간 들고 눈은 15미터 앞을 봅니다. 허리는 똑바로 펴고 양팔을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대화를 듣고 여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요즘에도 아르바이트를 한다면서? 응. 다양한 경험을 해보려고. 그러면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지 않아? 공부에 방해될 것 같은데. 아니. 아르바이트는 주말에만 하니까 괜찮아. 공부는 평일에 집중해서 하면 되거든.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에도 아르바이트를 한다면서? 응. 다양한 경험을 해보려고. 그러면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지 않아? 공부에 방해될 것 같은데. 아니. 아르바이트는 주말에만 하니까 괜찮아. 공부는 평일에 집중해서 하면 되거든. 이제는 없게 되거든. 이런 게 아니라 공부는 평일에 집중해서 하면 되거든. 아니. 아르바이트는 주말에 다가가게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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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아이가 버릇이 없어져서 걱정이에요. 저희 부부가 직장에 다녀서 어머니가 애를 봐주시거든요. 어머니는 손자가 예쁘니까 뭘 해도 다 받아주셔서 그런가 봐요. 그런 점은 어머니께 얘기해서 따끔하게 혼내라고 하세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버릇이 점점 더 나빠지거든요. 아이가 잘못을 했을 때는 그 즉시 바로잡는 것이 좋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그런 점은 어머니께 얘기해서 따끔하게 혼내라고 하세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버릇이 점점 더 나빠지거든요. 아이가 잘못을 했을 때는 그 즉시 바로잡는 것이 좋아요. 16번 16번 우와, 누나! 오랜만에 왔는데 집안 분위기가 확 바뀌었네. 가구를 새로 산 거야? 아니, 전에 쓰던 건데. 내가 고친 거야. 그래? 누나가 이런 재주도 있었구나. 힘들진 않았어? 힘들긴 하더라. 손도 다치고 실패도 여러 번 했어. 그래도 엄마가 직접 고쳐준 가구라고 애들이 좋아하니까 힘든 게 싹 사라지던데. 다시 들으십시오. 우와, 누나! 오랜만에 왔는데 집안 분위기가 확 바뀌었네. 가구를 새로 산 거야? 아니, 전에 쓰던 건데. 내가 고친 거야. 그래? 누나가 이런 재주도 있었구나. 힘들진 않았어? 힘들긴 하더라. 손도 다치고 실패도 여러 번 했어. 그래도 엄마가 직접 고쳐준 가구라고 애들이 좋아하니까 힘든 게 싹 사라지던데. 십 칠 번 씨 없는 감 먹어봤어요? 맛도 있고 씨가 없으니까 먹기도 편해서 참 좋더라고요. 저도 먹어봤는데 꽤 맛있었어요. 진우 씨 말처럼 먹기도 편하고요. 그런데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씨가 없는 과일이 씨가 있는 것보다 비타민하고 무기질이 좀 부족하대요. 먹기도 편하고 맛도 있으면서 영양까지 풍부하면 좋을 텐데 말이죠. 다시 들으십시오. 씨 없는 감 먹어봤어요? 맛도 있고 씨가 없으니까 먹기도 편해서 참 좋더라고요. 저도 먹어봤는데 꽤 맛있었어요. 진우 씨 말처럼 먹기도 편하고요. 그런데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씨가 없는 과일이 씨가 있는 것보다 비타민하고 무기질이 좀 부족하대요. 먹기도 편하고 맛도 있으면서 영양까지 풍부하면 좋을 텐데 말이죠. 다음 대화를 듣고 남자가 할 행동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손님, 죄송하지만 예약자 명단에 없는데요.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예약하신 직원분께 예약 번호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다시 들으십시오. 김대철이라는 이름으로 예약했는데 확인 좀 해주세요.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손님, 죄송하지만 예약자 명단에 없는데요. 네? 분명히 저희 회사 직원이 예약을 했을 텐데요.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예약하신 직원분께 예약 번호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19번 어머, 정원이 참 예쁘네요. 그런데 이 화분은 여기에 두면 안 되는데. 이 꽃은 온도에 민감해서 기온이 조금만 내려가도 시들어버리거든요. 아, 그래서 물을 꼬박꼬박 줬는데도 시들시들 했군요. 저는 다른 건 괜찮은데 이 꽃만 이상해서 걱정했어요. 빨리 옮겨야겠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머, 정원이 참 예쁘네요. 그런데 이 화분은 여기에 두면 안 되는데. 이 꽃은 온도에 민감해서 기온이 조금만 내려가도 시들어버리거든요. 아, 그래서 물을 꼬박꼬박 줬는데도 시들시들 했군요. 저는 다른 건 괜찮은데 이 꽃만 이상해서 걱정했어요. 빨리 옮겨야겠어요. 20번 이 과장, 다음 달에 하기로 한 응급처치 교육 일정은 나왔어요? 지금 작성 중입니다. 그런데 교육을 맡아주실 분을 아직 못 구했어요. 교육 담당자는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좋지 않겠어요? 일단 교육 일정표가 먼저 나와야 하니까 서둘러 작성해 주시고요. 교육 담당자 문제는 나중에 응급구조대에 요청해 봅시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과장, 다음 달에 하기로 한 응급처치 교육 일정은 나왔어요? 지금 작성 중입니다. 그런데 교육을 맡아주실 분을 아직 못 구했어요. 교육 담당자는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좋지 않겠어요? 일단 교육 일정표가 먼저 나와야 하니까 서둘러 작성해 주시고요. 교육 담당자 문제는 나중에 응급구조대에 요청해 봅시다. 다음 내용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요즘 똑같은 배우가 이 드라마에도 나오고 저 드라마에도 나오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는데 드라마를 만드는 분으로서 이런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우들의 겹치기 출연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은 잘 압니다. 저희도 신인 배우를 발굴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지만 결국 연기력을 인정받은 배우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드라마를 만들려면 배우의 경험과 연기력이 중요하거든요. 괜히 연기력을 인정받지 못한 신인을 출연시켰다가 드라마의 질이 떨어지면 시청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똑같은 배우가 이 드라마에도 나오고 저 드라마에도 나오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는데 드라마를 만드는 분으로서 이런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우들의 겹치기 출연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은 잘 압니다. 저희도 신인 배우를 발굴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지만 결국 연기력을 인정받은 배우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드라마를 만들려면 배우의 경험과 연기력이 중요하거든요. 괜히 연기력을 인정받지 못한 신인을 출연시켰다가 드라마의 질이 떨어지면 시청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됩니다. 21번 다음 내용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매년 가을이 되면 거리 곳곳에 떨어진 낙엽 처리가 항상 골칫거리였는데요. 이번에 농업기술센터가 내놓은 낙엽 활용 방안은 그동안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낙엽을 농가 퇴비로 사용하자는 방안인데 이렇게 하면 도시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농가는 퇴비값을 줄일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농업기술센터가 내놓은 방안은 분명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낙엽에는 시민들이 버린 쓰레기가 섞여 있어서 이것을 분리하는 작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낙엽을 퇴비로 활용하려면 쓰레기가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는 시민들의 주의가 각별히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매년 가을이 되면 거리 곳곳에 떨어진 낙엽 처리가 항상 골칫거리였는데요. 이번에 농업기술센터가 내놓은 낙엽 활용 방안은 그동안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낙엽을 농가 퇴비로 사용하자는 방안인데 이렇게 하면 도시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농가는 퇴비값을 줄일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농업기술센터가 내놓은 방안은 분명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낙엽에는 시민들이 버린 쓰레기가 섞여 있어서 이것을 분리하는 작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낙엽을 퇴비로 활용하려면 쓰레기가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는 시민들의 주의가 각별히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23번 24번 다음 내용은 요즘 마트에서 친환경 마크를 단 채소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채소들은 농약 처리를 거의 하지 않은 것이라서 소비자들이 선호하고 있는데요. 최근 마크를 붙이는 기준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 전 한국농산물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 때문인데 친환경 마크를 단 일부 채소 중에서 기준치를 약간 벗어난 것이 나왔다는 겁니다. 소비자의 바른 먹을거리를 위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친환경 상품으로 손색없는 채소에만 마크를 붙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마트에서 친환경 마크를 단 채소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채소들은 농약 처리를 거의 하지 않은 것이라서 소비자들이 선호하고 있는데요. 최근 마크를 붙이는 기준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 전 한국농산물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 때문인데 친환경 마크를 단 일부 채소 중에서 기준치를 약간 벗어난 것이 나왔다는 겁니다. 소비자의 바른 먹을거리를 위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친환경 상품으로 손색없는 채소에만 마크를 붙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5번 26번 다음 내용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버스 정류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도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카메라를 설치하든지 감시 인력을 늘리든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치가 필요한 건 맞지만 전국에 수많은 버스 정류장에 카메라를 설치하려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그 많은 비용을 충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도 간접후변으로 시민들이 고통받아서는 안 됩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등하교 길에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데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그 말도 맞지만 정부 예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당장 시행을 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버스 정류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도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카메라를 설치하든지 감시 인력을 늘리든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치가 필요한 건 맞지만 전국에 수많은 버스 정류장에 카메라를 설치하려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그 많은 비용을 충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도 간접후변으로 시민들이 고통받아서는 안 됩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등하굣길에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데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그 말도 맞지만 정부 예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당장 시행을 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봅니다. 27번 28번 29번 3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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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내용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전기자동차. 내년부터는 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강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목포국제모터쇼에서 내년에 판매될 전기자동차가 첫 선을 보였습니다. 개발 초기에는 충전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반해 주행거리가 짧다는 비판이 많았는데요. 몇 년의 연구 끝에 개발된 이 자동차는 1회 충전으로 140km까지 갈 수 있고, 가정용 전기를 이용하면 6시간 이내에 80%가량 충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유지비도 한 달에 3-4만 원 선으로 기존의 휘발유 자동차보다 적게 들고,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아 연료비도 크게 줄일 수 있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전기자동차. 내년부터는 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강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목포국제모터쇼에서 내년에 판매될 전기자동차가 첫 선을 보였습니다. 개발 초기에는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반해 주행거리가 짧다는 비판이 많았는데요. 몇 년의 연구 끝에 개발된 이 자동차는 1회 충전으로 140km까지 갈 수 있고, 가정용 전기를 이용하면 6시간 이내에 80%가량 충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유지비도 한 달에 3, 4만 원 선으로 기존의 휘발유 자동차보다 적게 들고,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아 연료비도 크게 줄일 수 있고, 환경도 보호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29번 30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수고하셨습니다. 듣기시험이 끝났습니다.